드디어 도착했어 돌아보면 정말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 잠깐 더빙 아직 감삭 그래 베리어스가 좋은 마음가짐이야 나이멘! 이제 오크톰의 보화는 막을 수 없다 나는 오크톰의 힘으로 베리어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둘 다의 딸이야 니가 펴이비! 너희들의 말듯 나를 미션에 도착했는데도 더욱더 히어로 더욱더 히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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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라스님! 일찍 일어났구나. 어빈이랑 같이 축제구... 어빈! 우리 축제... 울트마을에서네. 그래! 아주 안 됐다. 아, 축제... 그래. 그럼 어빈! vorg ¡hah! kkk, kkk,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베프티스를TS님께 소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올해는 꼭 유즈야 그 소원은 매년 피는 장모님 때문에 손녀가 고생이 많아 이 부적들을 마을 다들 잘 알겠지 요호 내가 아휴 저 사람 오뱅 암치 바보 같아 그 정말 그건 비밀이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그러면 이 자 자, 어빈! 어빈이 소원을 빌어... 어... 힘내렴! 어빈! 안쥐! 자, 소원을 빈 다음... 북네프티슨... 자, 어빈! 제발... 이런 게 어딨어? 어머나, 어빈! 그래, 어빈! 네프티스님! 제발... 어빈과 아이멜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오... 들어, 들어간다! 들어갔어! 됐어, 어빈! 어째서... 어빈! 네가 속... 내가 작년에 빈... 기쁨도... 슬픔도... 한... 마일... 내 속... 포기하지 않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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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임... 하... 그나... 네가... 뭐... 어빈... 네가 나... 하지만... 이제 너도 17살이 되었어. 자신의... 할아버지! 아이멜이 어디 있는... 아이멜의 행방은... 나도 모르는 사도들이... 카테드라... 그리고 그저들은... 그런 아이멜을 만나기... 그런데도... 당연하지... 단 한... 그래... 어? 그런게 아니다. 디노케님이... 그래... 아이멜을 찾으러 떠나... 그리고... 이걸... 말하는... 어빈... 정말로... 할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레뮤라스... 할아버지... 다들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서... 어빈... 어빈... 할아버지... 아이멜을 찾아내서... 나쁜 놈들한테서 좋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테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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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든 운명이든... 다 넘어보이겠어!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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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비명 소리야. 이럴리가... 방금... 우리가 제대로... 너희들... 그쪽이야말로... 저희가 도와드릴게... 아... 저... 어디 보자... 지금 책 부... 자... 다 맞게 쓰는... 원거리... 말 더럽게 많... 도와드릴게... 자... 도와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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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니디... 구멍이... 이렇게 해주tırace... 다같이 쓰장啥... mattered... 나무 guy... 우ется... 안 suis까? 아! 에허허 흠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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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씨 좋아 이게 전부야? 정말 진부하기 짝이옵 요저 큰일이다 다들 멀뚱멀뚱 덱들처럼 약뒤해 오빠들 미... 겁한 놈들 좋아 무슨 짓이야 난 연약하... 어빈 몇 명이들... 제법 믿음직한데... 집중해 어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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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법이란 결국 사람을 돕기 위한 거죠. 이 모든 추억들을 잊지 않을 거야.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모두의 마음이 만들어낸 주홍색 기적을! 도와줄게. 혼자서 전부할 수는 없잖아.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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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드의 규... 정말이지. 딱 봐도 인기였... 아니 그냥 뮤즈라고 불러. 박 인사는 됐어. 그래 꼬맹이. 꼬맹이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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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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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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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 모든 추억들을 잊지 않을 거야. 너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아이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동안 생명.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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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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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들었나봐. 괜찮아요? 왕자. 예? 당신이. 아, 저, 저기요? 오해가 있으신. 새노는 틀림. 정말. 예, 뭘. 왕자님의 이름. 어. 어. 거기서 마일님이. 음. 나는 그럼. 어쨌든. 다침. 백성들을 지, 그리고. 뮤즈씨. 마일님. 천천히. 이리와. 하나. 아니. 이리와. 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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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해도 저희들이 으아 알았으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넷이서 함께하는 저희도 함께해서 연구 평범하게 대해줘서 어빈 꼬맹이라고 불러 뭐 뭐야? 당연한 말을 왕녀님 이제 슬슬 아 참 마티 왕궁에 대신 으잇 어 뭐 열심히 해봐 자네들의 공적은 길도 앞으로도 엘 왕자 왕자 네 그러니까 어 그래요 마일리 말씀은 고맙 어 어빈 그런데 우리 우리 폴리 어 어빈 어 하 그래 음 뭐 음 음 아 음 음 디노캐님! 이 목소리는... 어빈, 무슨 일로 하는... 레미러스 할아버지는... 내가 디노캐님을 만나러 온 건... 유언이라니... 우선 레미러스... 잠깐 어빈, 너희는 누구냐? 어? 얘, 얘는... 너희들... 역시... 지혜의 현자 디노캐님! 너희들... 오크툼의 사돈이야... 역시 디노캐님... 저희는... 저... 카베사? 그게 뭔데? 지혜로운 디노캐님이시라면... 그건... 어이, 할바... 바스터! 시끄러워! 이제 이놈들을 두... 디노캐님! 평화적으로 해결합... 카베사를 내... 카베사가 뭔데?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장면은... 칼의 끝이 이농을 수 있습니다. ㅎ 1. 1. 2 awful... 밖으로는 디노캐님! licht 2. 그리고 2. 2. 이제 닥쳐! 이 녀석들! 디너캐님, 다만 오늘은... 야, 루티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명령입니다. 기다려! 얌전히 포... 그건... 다음에 또 마주... 돌아와! 이 겁쟁이 놈들! 어빈, 진정해. 디너캐님도 무사하시... 그래, 나는... 어? 기꽃이나 탈 feet on... 어? 아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주 모두의 마음이 만들어낸 주홍색 기적을 우리의 인연이 기적 주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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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홍색